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집니다.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.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3도, 전주 34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. 이에 따라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낮 동안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, 외출을 한다면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중북부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오늘 낮 동안 이렇게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. 외출하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해서 무척 덥겠습니다. 서울 33도, 대전도 33도, 광주 33도,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이번 주 내내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고요.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. 또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.